지훈채의 한판 승부 권아현과 승리를 위한 지훈채의 한판 승부 시작됐습니다 선수 서비스 지훈채입니다 자 먼저 과라받는 선수의 서비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권아현 지훈채 따라갔습니다 권아현 선수가 좀 쉽게 이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잘 마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경기가 될지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긴 서브 출발 몰아붙이는 권아현 경기 두 점 차인데요 권아현이 앞서 있습니다 예 빈트 삽니다 권아현의 서브 빠른 더ène 참고 파륵니다 지훈채 강한 서비스 그리고 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권아현 선수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권아현의 서비스권인데요 3구가 매서운 권아현입니다 권아현의 서비스 동점상황에서 서비스 지은채 지은채 아아아아아아아 지은채 동점을 노리는 권아현 권아현 지은채 서비스 권아현 서비스 지은채 선수 듀스입니다 지은채 서비스 서비스는 권아현 아 네 자 두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승리 만이 필요한 권아현 빠르게 맞춰 아 권아현 선수들이 이 경기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네 이게 지고 한 점 앞서 있는 지은채 서비스 지은채 포화인드 탑스피 위러부 그렇습니다 플레이가 안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아현 서비스 출발 지은채 서비스 아아아아아아아 좀แ 써서 지금 공격을 펼쳐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야 됩니다 자 ift 지은채 선수 어느 때만 一個 세대 아아아아 땅 어 하나 오 멱캔드로 맞춰줍니다 자 권아현 선수가 어 권아현이었습니다 지은채 리시 기억하면서 잊어버리고 해야 됩니다 점수는 8대6입니다 등공 찬스볼이었습니다 한 점 차에서 따라가고 있는 지은채 3구 공격이 권아현 선수가 두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넷 나인 권아현의 득점 자신감이 좀 내려간 듯한 모습이에요 자 과제 지은채에게 남아있습니다 권아현 선수였습니다 약간 뜬 볼 백핸드 마무리 자 지은채는 자신의 서비스권에서 두 점을 따놓았습니다 이제 권아현 권아현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예 지은채 서비스입니다 득점 지은채 권아현 선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권아현 선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권아현 서비 육식 원아현 선수의 숙제가 됐네요 육식 평소에 육식 자, 따라가지 못할 곳으로 권아현 존을 만든 권아현이었습니다. 권아현 확점을 흠을 끊어내야겠습니다. 긴 서버 출발! 차. 질투! 한글자막 by 한효정